EBS 수능특강 영어 12강의 12번 지문입니다. Mark Larry and his colleagues let participants to believe. Mark Larry랑 그리고 그의 동료들은 이끌었다. 이 참가자들을 뭐 하도록, 믿도록 이렇게 되죠. 이게 동사, 목적어, 목적격부 자리에 to believe, to 종사 왔고 자, 무엇을 믿도록 접속사 뒤로 새롭게 완전한 자리 주호정사 왔어요. 그들이 were to perform, 수행할 예정이라고 또는 수행해야 한다고 되겠죠. 비트 용법, 비 플러스 투 부정사, 할 예정이다, 해야 한다, 둘 다 가능할 것 같아요. 그들이 수행할 예정이라고, a group task, 이 그룹 과업을, 집단 과업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Before the task, each participant was asked. 자, 그 과업을 수행하기 이전에, 과업 이전에 각각의 참가자들은 was asked, 요청을 받았다 이거죠. 이게 수동태로, 이 참가자들이 요청을 한 게 아니고 요청을 받은 거니까 수동태로 요청을 받았다. 이렇게 왔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to write, 이게 사실상은 목적격 보호인 거죠. 이게 수동태로 바뀐 문장이니까 목적어가 주어로 빠졌으니까 동사가 오고 바로 목적격 보호가 이어져서 오죠. 뭐 하도록, to write, 쓰도록, an essay, 에세이를 무엇에 관해서 what it means to be me. 여기 관계대명사절인데, it이 가주어로 왔고, to be me가 이제 진주어로 왔죠. 그래서 내가 된다는 것, 내 자신이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관계대명사와 시여서, 그러니까 내 자신이 된다는 것, 내가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 그리고 the kind of person I would most like to be 이렇게 수식하고 있는 느낌. 그래서 내가 가장 되고 싶어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 이 두 가지가 됐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에세이를 쓰도록 요청을 받았다. 그 실험자는 된, 그리고 나서 주었다. 각각의 그 에세이를 다른 참가자들인데 in another location, 다른 위치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참가자들에게 who were asked to indicate who they would like to work with in the group setting. 자,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금 other participants를 수식하는 게, 여기 관로도 수식하고 있고, 여기 whodo other participants를 수식하고 있죠. other participants. 이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참가자들인데, 이제 이 사람들이 처음에 여기 에세이를 쓰도록 요청받은 그 참가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에세이를 여기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참가자들에게 주고,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were asked, 요청을 받았어요. 또, 여기 똑같죠. 요청을 받았다. mother to indicate. 뭐 나타내다, 표시하다 이런 뜻이죠. 나타내도록, 표시하도록, who they would like to work with. 이제 간접 의문문이 왔는데, 그들이 누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지, 과업을 수행하고 싶어 하는지, in the group setting, 과업할 때 여기 그룹 세팅에서, 이렇게 집단의 환경에서, 누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지 나타내도록, 그렇게 요청을 받았다. 이거죠. 그러면 한 무리의 참가자들에게, 내 자신이 된다는 것의 의미, 그리고 내가 가장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을, 이렇게 관해서 에세이를 쓰라고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 A의 사람들에게 에세이를 쓰라고 하고, 그리고는 이 에세이를 다른 지역에 있는, 이 B라는 이런 사람들, 무리의 사람들에게 에세이를 전달하죠. 그리고는 여기 다른 지역에 있던, 다른 참가자들에게, 누구랑 같이 일하고 싶니, 그룹 환경에서,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 다음에, The experimenter ignored the participant's actual preferences. 자, 근데 그 참가자가 ignored, 무시했죠. 그, 표시하라고, 누구랑 같이 일하고 싶니? 라고 표시를 하라고 해놓고는, ignored, 무시했어요. 무시했다, 이거죠. 무시했죠. 그 참가자들의 실제 선호는 무시를 하고, 그리고는 randomly assigned, 무작위로 배정하다, 이거죠. randomly, 이제 중요하죠. 무작위로 배정했다, 뭐 배치했다. 무작위로 배치했습니다. 그, some participants. 어떤 참가자들은, 여기, 이 환경에 이렇게 되는데, 어떤 참가자들은 이 환경에, 여기까지, 아니요, 여기까지네요. 배치를 했는데, 어떤 환경이냐면, 이 환경 또는 조건인데, 여기 수식하고 있죠. in which 부터, they had supposedly been passed over. 자, 그들이 이제 supposedly 하면, 뭐 짐작컨대, 추정컨대, 뭐 아마도 이런 뜻이고요. 뭐 짐작컨대, 추정컨대, 아마도, 뭐 우리 allegedly, 이 단어도 많이 쓰고요. 짐작컨대, had been passed over, 이렇게 왔죠. 수동태로이면서, 과거완료, 그래서 과거완료 수동태, had been passed over, pass over이 무시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무시당한, 이렇게 되죠. 수동태가 되어서, 무시당한, 이런 거고, 지금 이제 과거완료를 쓴 거는, 이제, 어, 이렇게 에세이를 쓰라고 하고, 에세이를 전달하고, 그리고는 이제, 선호하는 사람을, 누구랑 같이, 일하고 싶은지, 표시하라고 해놓고는, 그리고는 이제, 참가자가 그걸 무시하고, 완전히 무시하고, 무작위로 배치를 했죠. 그룹 환경으로 배치를 했는데, 이, 이미 배치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는, 그게 과거고, 이미 무시당했다라고, 느끼고는, 이전이라고, 과거보다 더 이전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과거완료를 썼고, 그들이 짐작컨대, 다른, by the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서, the others 쓴 거는, 뭐, 무특정한, 불특정한,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여기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거죠. 예를 들면, a 그룹의 사람들이 썼단 말이에요. 처음에 에세이를, 그리고는, b에 있는, b 그룹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를 당했다라고, 느끼는 거죠. 여기, a 사람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를 당했다라고, 진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and, 두번째, 여기, day in which 절에서, 첫번째, 동사가, had been passed over 왔고, 그 다음에, 두번째 동사가, had to work, 이렇게 왔죠. 그 다음에, had to work alone, 혼자서 일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요런 상황으로, 몇몇 참가자들을 배치를 했고, 그리고, 이제 또, and로 연결돼서, 어, 다른 참가자들은, 또 어떤 상황에, 이렇게 배치를 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참가자들은, to a condition, 어떤 상황인데, in which가 다시 수익했죠. 그 상황에서, 라는 의미, 이 장소의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in을 같이 썼죠. in which. 어떤 상황이냐면, they were in high demand. in high demand 하면, 그리고, demand가, 수요잖아요. 찾는, 찾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수요가 높다는 것이, 그래서, 인기가 높은, 이런 뜻입니다. 인기가 많은, 그들이 인기가 많은, by others,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인기가 많고, and worked with a group. 그리고, 집단과 함께 일하는, 그런, 상황으로, 배정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배정 상황이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이게 이제, 실험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실험을 위해서, 뭔가, 이루어진 세팅이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 이, 몇몇 사람들을, 참가자들을, 그들이 짐작하건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를 당했고, 그리고, 혼자서 일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배치를 했고, 이제, 이게 첫 번째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혼자서 일해야 된다라고 믿는, 그리고, 혼자서 일해야 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을 무시해서, 왜냐하면, 어떻게 느끼냐면, 이 사람들은, 자신이 쓴, 내가 된다는 것의 의미, 또는, 내가 가장 되고 싶어하는 사람의 유형이라는, 그 에세이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를 당했다라고 느낀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부작위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참가자가, 이 선호도를 조사를 하긴 했는데, 어, 그거에서 따르지 않고, 무시하고, 무사기로 배치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이 상황은, 어떠자면, 다른 참가자들을, 그들이, 인하이 디맨드, 매우 인기가 많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인기가 많고, 그리고, 이 그룹으로 일하는, 집단 안에서 함께 일하는, 그런 상황으로, 두 가지 다른 상황으로, 참가자들을 배치한 겁니다. 혼자 일하는, 그런 상황에 있던, 참가자들은, 감아 후, 계속 종법에 관계되면서죠.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고, 당연히,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죠. 왜냐하면, 여기서 후는, 파이티 스펀츠가 선행사가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은 믿었는데, 뭐라고, 접속사 대 승략되어 있고, 여기 완전한 자로 왔죠. 그리고, 이제, 시제가, 헤드빈, 익스클로디, 여기 과거완료 수동태가 왔죠. 헤드빈, pp 이렇게 왔죠. 왜냐하면, 혼자서 일을 했어요, 이미. 익스클로드가, 제외시키, 배제시키다, 이건데, 제외됐다고 믿은 거고, 이게 대과거의 개념이기 때문에, 과거완료 수동태가 된 거죠. 익스클로드, 제외된, 제외되다, 배제되다, 이렇게 됐죠. 여기 수동태가 되면서, 왜냐하면, 능동으로 원래 원형은, 제외시키다, 배제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제외됐다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배제되었다고 믿은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reported, 이 보고했다, lower levels of self-esteem, self-esteem이, 자기, 이거 뭐라고 하죠, 자기, 자기,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가치, 자존감이죠, 자존감. 낮은 수준의 자존감을, 보고했다, 말했다, then those, 누구보다, 이제 도즈를 수식해서, 이렇게 involved 왔죠. involved by the group, 그 집단에 의해서, 이 참여된, 포함된, 그 사람들보다, 이것도 과거 분사로, 수식을 했습니다. involved by 참여시키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집단에 의해서, 참여된, 포함된, 그 사람들보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다시 이 첫 번째, 그 환경 세팅,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라고, 짐작하게 되고, 그리고 혼자서, 일했던 이, 상황, 이 상황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배제되었다고, 느꼈고, 그쵸? 믿고 있었고, 결론적으로는, lower levels of self-esteem, 자존감을, 낮게, 드러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보다, 여기, involved by group, 이 그룹에 의해서, 참여된 사람보다, 이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더 높은 수준의, 자존감을, 보호했다라는 거죠. higher level of self-esteem을, 보여줬다는 거죠. 자, 계속 갑니다. 여기 뒤에 문장이, 이제 그래서, 결론이 되는데, our momentary feelings of self-words, 자, 우리의, momentary 하면, 이 순간순간의, 이겁니다. 계속,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이 순간순간의, 순간순간의, 이 feelings, 느낌인데, 뭐에 대한, self-worth, 자존감이죠. 이 자신에 대한, 가치, 이 자존감에 대한, 이 순간순간의 느낌이, strongly, 강하게, depend on, 여기서 depend on은, 달려있다 이거죠. 뭐뭐에 달려있다. 어디에 달려있다. 그거에 따라, 결정된다. 이런 느낌입니다. 뒤에 것에 따라, 결정이 된다. 어디에 달려있다. 그래서 뭐, rest on, 또는 open, depend on도, depend open으로 쓸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be up to로 바꿀 수 있거든요. 뭐뭐에 달려있다. 근데 주어가, feelings예요. 그래서 여기, depend지, depends 아니죠. 복수 왔죠. 그래서 are, up to, 이렇게 뭐뭐에 달려있다. 쓸 수 있겠죠. 쓸 수 있겠죠. 자, 뭐에 달려있냐면, the extent 정도인데, 자, 여기 수식하는 게, to which가 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정도로 할 때, to some extent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 to가 같이 와야 되고, to which others approve us. 중요하죠. 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approve of 하면, 뭐, 이렇게 인정하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좋다고 인정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내 잘못을 인정한다. 이런 게 아니고, 좋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인정하다. 이런 느낌이고요. 뭐, 그래서 가치를 인정하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acknowledge, 또는 appreciate,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include, 포함시켜주는, 그 정도에 달려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 주제문이 되겠죠. 주제문. 중요하게. 이거, 표시가 안 나요, 지금. 주제문으로, 이제 우리의, 어, self-worth, 이 자종뱀에 대한,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이런 순간순간의, 그런 느낌이, 어,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디에 따라, 결정이 되냐면, 요거 중요하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우리를 포함시켜주는, 그 정도에 따라서, 어, 바뀔 수 있다. 거기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라는 글입니다.